최근 일본의 한 여자 연예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와 오빠들과 함께 혼욕을 한다고 밝혀 해외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본 유명 여자 아이돌이 아버지, 오빠와 함께 아직까지 목욕을 하고 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제 키타미 나오미는 얼마 전 일본 tbs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나카이군 결정해줘에 출연해 가족의 혼욕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죠. 그녀는 평소에 아버지, 오빠 3명과 같이 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위의 시선 때문에라도 혼욕을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고 고백했는데요. 일본 아이돌 유닛 스피치즈로 활동 중인 키타미는 23세로 엄연한 성인이지만 어릴 적부터 가족과 혼욕을 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심경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키타미 나오미가 아버지, 오빠들과 함께 목욕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영상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 자극적인 영상으로 시청률을 끌어모으기 위한 장면으로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반응도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TBS 아나운서 에토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아빠랑 같이 목욕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고 전 스마프 멤버였던 나카이 마사이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가족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룰이 있는 법이니 굳이 다른 가족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그녀를 응원해줬습니다. 사실 일본에선 드물게 성인이 된 딸과 아빠가 함께 목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쉽게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다 큰 아들과 엄마, 딸과 아빠가 혼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욕탕에 목욕물을 갈지 않고 가족끼리 돌려쓰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목욕물을 아낀다는 명분화에 혼욕을 한다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아이가 갓난아이거나 매우 어린 유년 시절이면 몰라도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상식적으로 같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라져가는 혼욕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선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병적인 노출 문화의 끝없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일본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사라져가는 혼욕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일본 전역에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귀해진 혼욕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일치하고 혼탕문화를 후세에 남기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전국에서 혼욕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지도적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신규 개업을 막는 역할만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관념이 바뀌면서 일본 내에서도 혼욕문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일본 정부는 도리어 혼욕문화를 부추기는 꼴이 되니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는 관대한 일본의 혼욕문화 탓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일본 열도를 뜨겁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육상자위대원이 대중목욕탕에서 10살 소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자위대원이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일본의 관대한 혼욕문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케이신문은 오사카 부경 난이와 경찰서에서 대형 목욕탕 스파월드에서 10살 소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육상자위대원을 부조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남자 목욕탕과 탈의실에서 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10살 여자아이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을 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 피해소녀의 아버지는 자위대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목욕탕 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은 그의 시계를 살펴본 끝에 피해소녀의 영상이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육상자위대원의 잘못이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소녀의 아버지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게시물을 접한 일본의 유명 소아과 의사는 아이들의 성적 피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전하였습니다. 실제 6세 정도 되면 부모님 외 다른 이성과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사실 되도록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거죠.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뭔가 느끼는 바가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육상자위대원을 비난하면서도 일본의 관대한 혼용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10살 소녀를 남탕에 넣은 부모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요? 이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보통 부끄러움을 알 나이인데 데려가다니 부모도 체포해라 부끄러움도 없냐 부모가 어찌 된 것 아니냐라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혼용문화는 에도시대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역사가 매우 길어 끊어내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처음엔 물부족이 심해서 사우나탕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 혼욕이 시작되었지만 이유는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었죠. 맞선 장소로 혼욕탕을 선택해 당 안에서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알몸을 보면서 몸에 이상이 없는가를 체크했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한편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일본의 혼용문화로 우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메슈 켈브레이스 페리제독인데요. 페리제독은 일본을 개항시키고 협약을 맺어 최국의 빗장을 풀게 만든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53년 3500톤급 흑선과 대포를 장착한 검은 증기선 내척을 이끌고 일본의 에도만 우라가항에 입항했었는데요. 당시 일본 문화를 처음 접한 페리제독은 충격을 넘어서 공포를 느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른바 혼용문화 풍습으로 일본의 문화적 충격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요. 에도시대 대중탕은 목욕으로 몸도 풀고 사교의 장소이자 매춘도 가능했던 장소였습니다. 당시 대중탕 2층에는 오늘날 우리 찜질방 같은 여운 공간도 존재했는데요. 이 공간에는 장기판 등이 놓여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교가 가능했으며 도박도 성행했었습니다. 한편 대중 혼용문화에 대한 자성조차 없었던 일본은 페리제독 일행을 맡고 메이지 시대에 돌입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목욕문화가 문명이 아니라 퇴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혼욕은 금지하지 않고 대중탕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춘만을 금지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일본은 혼욕이 없어지지 않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일본은 왜 이 같은 비판에도 혼용문화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은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이웃집 토토로 등 여러 만화에서도 혼욕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넣어 어릴 때부터 일본인들에게 많이 노출시켜 혼욕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일본의 노출은 현재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 여고생 주인공이 팬티를 노출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드라마는 시청률이 폭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원작은 동명의 만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고교생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의 인기가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폭발했다는 건데요. 매회 교복 차림으로 등장하는 카오은 F컵으로 추정되는 가슴을 흔들며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매회 당당히 팬티를 노출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주인공인 마노 에리나 역시 교복 차림으로 팬티노출 장면을 서슴치 않으며 노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심야시간되지만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버젓이 방영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노출이 대단히 자랑스러웠는지 2007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가 탤런트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주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브리튼가 탤런트는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폴포츠를 배출해낸 권위있는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일본인 출연자가 나와 모두를 당황케 만든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인터내셔널 버라이어티 퍼포머라고 칭하며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의 공연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이먼은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탈락 버튼을 힘껏 눌러버렸죠. 일단 가텔런드에 등장해서 옷을 벗는다라고 하면 거의 일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일본 방송에서 골프위 성미선수의 속옷을 노출시켜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정성이 심각한 일본 방송에서 속옷 노출 방송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방송사고처럼 불리는 연예인 속옷 노출은 분명 시청률 올리기를 위한 의도임이 다분했죠. 방송된 장면에서는 위성미 선수가 퍼팅라인을 살피느라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 속옷이 노출됐습니다. 운동선수로서 불가피한 자세를 취한 것인데 이를 여과 없이 노출시켜 비난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방송 장면 중 출연진이 몸을 과격하게 움직이거나 아슬아슬한 미션을 하는 장면만을 캡처해 모아놓은 연예 뉴스 블로그들이 많아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일본은 원래 도덕적이고 예의가 바르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진정 일본인들이 도덕적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시대가 바뀐 만큼 일본도 이런 뿌리 깊은 퇴폐문화는 어서 빨리 사라져야 될 것이며 이제는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